남주야, 예전에도 말했듯이 다 때가 되면 가기 마련이야.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 할머니. 내가 태민이한테도 당부했지만 너도 명심할 게 하나 있다. 앞으로 개성병원의 주인은 네 오빠인 것처럼 앞으로 개성병원의 주인은 남주 바로 너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 엄마 말에 너무 어린애처럼 일회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네 앞길을 준비해서 헤쳐나가도록 해. 알았어? 네, 그럴게요. 앞으론 엄마 말에 일회일비하지 않을게요. 아니, 무슨 얘기 그렇게 다정하게 하세요? 오셨어요? 응.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아들 손주 병원에 와 있는데 불편할 게 뭐 있어. 그래도 뭐 하나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응, 알았어. 참, 아범. 네, 어머니. 박 변호사한테 연락 좀 해줘. 갑자기 박 변호사는 왜요? 내가 뭐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아베이 박 변호사한테 연락 좀 넣어줘. 그래, 어머니. 박 변호사한테 제가 연락해 놓을게요. 안주, 너 잠깐 아빠 좀 보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냐? 요즘 왜 그래? 언제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할머니 때문에 경황이 없어 미뤘어.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남주야. 아빠. 그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쩌다 제 출생 기록 카드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을 알았어요. 제 출생 기록 카드엔 엄마 이름만 있고 왜 아빠 이름이 없는 거죠? 왜죠? 저, 그건 말이다. 그건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게 뭔데요? 할머니한테 들어 알겠지만 그때 아빠가 태민이 엄마랑 사별을 하고 아주 힘든 때였어. 그때 막 병원도 개원을 하던 때라 안으로 밖으로 아주 힘든 때였다. 그때 네 엄마를 만나 사랑을 했지만 아빠가 못 나서 식을 못 올리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덕컹 너를 갖게 된 거야.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셨다면서 외식을 못 올려요? 게다가 저까지 가지셨다면서. 그러게 말이다. 그게 다 아빠가 못 나서 그랬지. 아빠가 태민이 엄마랑 사별을 하고 죽네, 사네 하다가 제 1년도 못 돼서 전혀 장가를 간다는 게 염치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제 출생 기록 카드에는 왜 아빠 이름이 빠져있죠? 어? 응. 네? 그때 당시에 이천은 아주 작은 시골이었고 이제 막 개원하는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식도 안 올린 여자와 애부터 낳는다고 쳐봐.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니? 그래서 그때 엄마는 아빠한테 그런 짐을 안 지우게 하려고 아빠 이름 못 쓰게 긁고 말렸다. 정말이에요? 그래. 너도 네 엄마 알잖아. 하긴 충분히 엄마라면 그러고도 남을 뿐이죠. 응. 그래. 하지만 퇴원하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도 하고 네 출생신고도 함께 했어. 그런 거였군요. 그 남자야. 근데 갑자기 출생 기록은 왜 본 거야? 어째서? 그냥요. 어느날 문득 나는 누굴까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정말 단지 그런 거였어? 네. 어쨌든 이제야 수수께끼가 좀 풀렸어요. 그런데 아빠 응. 엄마 무슨 꽃 좋아하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약수하지만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어제가 첫 월급 날이라서 사장님 내의 한 벌 샀어요. 내 내의를요? 네. 사장님께 너무 감사해서 꼭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내의 한 벌 사면서 사장님 것도 하나 샀어요. 아니 뭘 이런 걸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해주신 게 없다뇨.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런 건 부모님한테 나 해드리는 건데 저한테는 사장님도 부모님 같으세요. 어떨 땐 엄마처럼 신경 써주시잖아요. 그나저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이런 거 안 입으시죠?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나한테까지 이런 선물을 줘서. 걱정했는데 그러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고맙다.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너무 큰 죄를 졌는데 나한테 이런 걸 선물해줘서. 여보세요? 박 변호사입니다. 아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에 회장님을 만나 뵙고 나오는 길입니다. 회장님을요? 무슨 일로요?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상의를 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유언장이라뇨? 모르셨어요? 주로 유산상소에 관한 것들인데 개성명가내와 개성병원에 관한 것들이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세부사항 조열되면 조만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잠깐만요.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엄마를 오해했어요.